용찬우 용찬우는 미안한지 아닌지는 내가 정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에 대해 남들이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반면 제이슨 린은 가수가 사과를 요구하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흑진주 오디우스는 미안한지 여부는 가해자인 내가 정할 테니까 피해자는 닥치고 계시라고 용찬우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썸네일에 담아서 용찬우를 비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덕철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체로 용찬우는 도덕적 주관론을 지지하고 제이슨 린은 도덕적 다수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먼저 밝히겠습니다. 도덕적 객관론은 과학 진리가 있듯이 도덕 진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도덕 철학자들이 도덕 진리 자체를 발견하거나 그에 근접하는 도덕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낸 도덕 규범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도덕적 주관론은 도덕 진리 따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 규범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도덕 체계에 내적 일관성만 있다면 합리적 근거를 들어서 그 도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덕적 다수론은 다수파가 받아들이는 도덕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찬우가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각자가 자신의 도덕적 취향 또는 도덕적 입장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정한다는 도덕적 주관론과 부합합니다. 대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제이슨 린은 도덕적 다수론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용찬우는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용찬우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사례를 들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용찬우를 위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히잡이나 부르카로 여자의 얼굴, 머리카락 등을 가리는 것이 의무로 통하는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권에 속하는 도덕적 다수론자라면 여자가 외출할 때는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 문화권에 속하는 도덕적 주관론자 여성이 용찬우처럼 히잡이 의무인지 여부는 내가 정해 라고 말하고 히잡을 거부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다수가 히잡이 의무라고 말하니까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고 제이슨 리처럼 주장할 겁니까?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개념에는 도덕규범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용찬우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수파가 사과를 요구한다고 합시다. 다수파는 용찬우의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찬우가 가해자고 상대가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도덕적 주관론자인 용찬우가 자신의 그 행동은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용찬우가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용찬우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자가 광장에 나가서 수많은 노인들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했다고 합시다. 히잡을 옹호하는 다수파는 히잡을 거부한 여자를 가해자로 보고 기분이 상한 노인들을 피해자로 볼 겁니다. 반면 히잡을 거부한 도덕적 주관론자 여성은 히잡을 강요해서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노인들이 가해자이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할 겁니다. 용찬우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흑진주 뉴스는 용찬우가 가해자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용찬우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도덕적 잘못을 했다고 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흑진주 뉴스는 순환논법에 빠진 겁니다. 용찬우가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제이슨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찬우가 도덕규범 A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용찬우와 논쟁할 때는 규범 A가 옳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면 안됩니다. 용찬우 Ronnie 장인 한글자막 by 한효정